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느낌이야 그래, 난 전생을 기억해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 아홉 살 때 알았어 그때 모든 것이 기억났거든 꾸미면 좋겠지만 절대 꾸밀 수 없지 기억이 돌아오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람아... 제발, 여 long Parce 내가 내가 내 아홉 살 때 내가 내 아홉 살 때 또 자기야 내가 넘로 돌아온다 당신 быть 글쌓냐 당신과 러시아